자 디노 씨 마지막 도전곡 정말 기회를 주신 세븐틴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서울에 가서 맛있는 거 하고 쏴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너무 좋아 이 노래 야 손이 또 미쳤냐 오 박수 나만 치죠 나만 쳐요 좋아요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안 할게 안 할게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백 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렛츠고 아 렛츠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듣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secret boy secret boy secret bo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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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디노씨 점수는 디노야 보지 말고 내려와 점수는 76점입니다 3 6 점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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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